안녕하세요. 배우라 강민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기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기사의 아침 또는 산업기사의 아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타이틀을 기사의 아침으로 해놓기는 했지만 산업기사도 같이 보시는 영상입니다. 문제 전혀 상관없고요. 교재 그냥 기사 관련된 문제로 푸셔도 산업기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하나다라고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걸려요. 이거는 광고입니다. 그냥 단기 합격의 완성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기가 되지는 않아요. 특히 태양광은요. 제가 이거는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타 자격증에 비해서 태양광은 조금 어려워요. 필기든 실기든 조금 어려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암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타 자격증도 암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암기하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다. 토목 분야, 구조 분야, 전기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 분야 여기까지도.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계 감리도 마찬가지고 공사 감리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실무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락에서 제가 전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 발전 설비잖아요. 맞습니다. 전기 분야예요. 그래서 전기 분야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누워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렇게 자격증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첫 강의니까 우리 오늘 첫 강의니까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첫 번째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게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교재도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재 제1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이라고 하는 거. 첫 장을 딱 넘기시면 음영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아주 굵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뭐 한 다섯 줄 뭐 한 열 줄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열식이 아니라 그냥 서술식? 뭔가 설명을 하는데 타이틀이 있고 그걸 쭉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종류의 책들은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 공부하는 책입니다. 아 우리도 공부하고 있는. 맞죠. 우리는 근데 자격증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 우리 교재가 그리고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제가 우리 교재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교재 좋아요. 내용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요약권입니다. 요약도 제가 많이 요약은 안 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요약을 좀 해놓고 번호를 좀 달아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기 화면에 보이실 때 그 단어들을 우리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끊어서 조사를 좀 지우고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라 최소한 나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꼭 태양광만이 아니고 다른 자격증에서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나에게 이 정도의 실력만 되면 충분히 설비에서 예 근무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60점입니다. 자 우리 기획이니까 20문제에서 몇 문제 맞히시는 거예요? 12문제 맞히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8문제는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 내가 12문제 확실하게 알면 8문제는 안 풀어도 되지 않은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자신 있게 그러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신 있으시면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자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8개 틀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최대한 설명은 다 드릴 건데 문제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푸는 8문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권해드릴 거냐? 얘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변형될 수 있으니 얘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실무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 그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드시 암기한다. 반드시 기억한다. 되셨죠? 그 외에 이거는 좀 나중에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처음 공부할 때는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어도. 그런데 다른 거 잘 되는데 이것도 좀 아니면 나 정말 안정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좀 공부하시고요. 그런데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설명은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하지만 정말 이게 나올 것 같지 않다면 제가 과감하게 저도 아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한테 명심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안 좋은 게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강의가 길어요. 어쨌든 강의가 길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걸리거든요. 조금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제 거예요. 황기술사 강의는 2배속으로 들어야 돼. 되셨죠? 배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좀 길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부담없지 않을까.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당부 세 가지입니다. 되셨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본 강의 1과목 기획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 들어가기 전에 기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짝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앞쪽으로 좀 넘겨가지고 목차 한 번만 살짝 봐주세요. 사실 자격증 공부할 때 목차 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1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이라고 하는 목차만 좀 잠깐 볼게요. 크게 한 6개의 장으로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뭐냐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되었죠. 그리고 설비 용량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설비 용량을 조사한다. 이제 설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용량 좀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스타트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우리가 기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떠한 사업의 기획. 사업을 기획한다. 계획한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야 아니야 라고를 뭐 하겠다?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태양광 발전소를 내가 완공을 해서 중공을 한 상태에서 얘를 운전을 해서 한 20년 동안 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비하고 내가 회수한 금액하고 이익하고 비교해봤을 때 수익이 나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은행 이자보다 안 나오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거를? 그걸 우리는 타당성 검토. 그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 단계에서요. 자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설비 용량 조사라고 하는 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 처음 이제 첫 장 공부하고 있는데 설계도 알아야 돼요. 시공도 알아야 되고 운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걸로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그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마음가짐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요. 사업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기후가 어떤 거에요. 태양이 좀 잘 뜨는 거야. 우리 내가 하려고 하는 땅은 태양이 잘 뜨겠어.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땅, 부지, 부지 환경은 어떤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은 이 부지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타당성들을 검토하겠죠. 그 다음은요. 사업 부지의 인허가. 자 어쨌든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쩜 그게 해결이 된다면 내가 그걸 구매하거나 내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인허가가 나오는 곳이 아니야. 이것도 중요하죠. 기껏 땅 샀는데 태양과 발전 설비 인허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쵸. 쪽박 차요죠. 사실은. 자 이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어쨌든 사업 부지 인허가에 대한 문제. 인허가. 인가허가입니다. 자 국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태양과 발전 설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발전 사업 허가. 자 국내는 전기를 판매, 생산, 판매하는 게 자유롭지는 않죠.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에 참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것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그쵸. 앞에 여러분들한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경제성 분석. 타당하여? 안하여? 내가 돈이 남는 거 아닌 거야. 이걸 확인하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태양광 발전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공부하시는지 아셨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니까 여기까지 스킵하시고 다음부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장 들어가고 그 1장 첫 번째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조사입니다. 자 설비 용량 조사에도 목차가 조금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설비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체 발전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발전량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거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영 분석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자 그 물건의 수급이 잘 되면 좋죠. 판매도 잘 되면 좋죠. 자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건 판매는 잘 되죠. 왜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전기 잘 쓰고 계시잖아요. 깔끔하게. 어쨌든 판매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판매할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수급이 잘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발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누가 있다? 음영이다.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저게 잘 될까 안 될까?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 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 얼마큼 용량이 결정이 날까? 중요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런 용량이 결정 나려면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로하고 4라고 적어놨는데 4번에 나눠서 설명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계획은 지금 4강으로 끊어놨는데 이게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어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가보죠. 1-1 음영 분석입니다. 자 음영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재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음영 분석에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음영을 실제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은 어레이? 이격거리를 좀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영이라는 거 그림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림자가 아 모듈에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모듈에는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어레이와 어레이 어레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의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걸 고민했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어느 사업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듈을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같이 가보시죠. 자 음영 분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아놓으면 거기에 색깔을 제가 이렇게 칠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거 적극 권해드리고요. 이 책 누구한테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낙서 좀 많이 하시고 빨간펜, 파란펜 저 같은 경우는 빨간펜, 파란펜 정말 많이 쓰거든요. 녹색 그래서 색깔펜을 저는 늘 갖고 다니다가 아주 중요한 거 빨간펜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암기하고 있었던 내용 파란펜 그 다음에 얘는 몰라도 돼 그런데 좀 중요한 거 같아 녹색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단어들에 대해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위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키워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가보죠. 자 음영 분석은 얘기가 나와요. 대용량 시스템에서 음영 분석은 전체 발전량, 연간 발전량의 5에서 10%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걸 음영 분석을 잘하면 잘하면 이 정도의 발전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그거는 대용량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소용량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죠. 내가 모듈을 10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5개의 그림자가 졌어. 그럼 발전량이 50% 확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효율의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 빼고 연간 이런 거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영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효율의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음영의 종류에는 일시적인 음영과 건물 음영에 대해 근데 이거는 저는 저는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안 들어요. 자 이게 건물의 음영이 아니라 그죠. 상황 쪽으로는 우리가 일시적인 말을 쓰면 다음은 좀 반대적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시적인 거 말면 그죠. 반복적인 그죠. 사실 여기는 반복적인이라는 건 반복음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맞아요. 자 일시적인 건 어떤 거예요. 잠깐 잠깐 그 잠깐이라는 게 잠깐이라는 게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예상하지 않은 거. 제일 예상하지 않고 제일 지저분한 게 뭐냐면 새해 배설물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에 비둘기가 많을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은요. 여기 이렇게 낙엽이 많이 질지는 내가 예상을 했지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줄 정도 까라야 저는 생각을 안 했네. 어우 이 동네는 눈이 많이 오네. 이 동네는 먼지가 많네. 나 진짜 청소 진짜 많이 해야 되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죠. 물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류로 할 때 음영에 대한 분류를 할 때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일시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복적인 음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이거 내가 어떻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데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림자가 지네.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 사업 부지 외에 굴뚝이 있네. 건물이 좀 높네. 아 옆집 아 저거 짜증난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간판? 전혀 생각하는데 간판이 아 그림자가 지네.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됐지만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자 이거 내 것도 있어요. 내 것도요. 어떤 거냐면 내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어레이 그 앞에 설치해 있는 어레이가 햇빛을 받으면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 그렇죠. 걔도 그림자 질 거 아니에요. 걔가 뒤에 있는 어레이 모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격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레이와 어레이 간격의 이격거리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음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일시적인 음영과 반복적인 음영으로 기억을 한다.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시적인 음영과 반복적인 음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자 일시적인 음영은 간헐적인 음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음영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재에는 뭐 쭉 나열식으로 쭉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눈 새의 배설물 황사 먼지 굴뚝의 매연 그리고 수풀지역에서 낙엽이 날라와서 여기 붙어버렸네 이런 겁니다. 상황 쪽으로는 어쨌든 어느 일부분의 음영이 지든 아니면 전체 음영이 지든 음영은 무조건 어떤 거다? 그쵸. 효율이 감소하는 거에 있다. 되셨죠? 발전량이 감소하는 거에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음영은 무조건 답은 어떤 거에 정해져 있어요. 발전량이 감소해요. 되셨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일시적인 음영은 아니죠. 왜요? 아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전주 전주입니다. 내가 설치했는데 우리집에 설치를 했는데 앞에 있는 전주가 어 아침마다 지내 뭐 이런 거죠. 되셨죠? 그 다음은요. 얘는요. 눈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눈이요. 눈이 쌓이는 건 뭐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이 안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은요. 자 주변에 수풀 그리고 심지어 나무가 아 여기 이렇게 그늘이 좋네요. 자 이런 것들. 물론 이게 내 나무면 그쵸. 배버렸을 겁니다. 아 이거 이제 제가 환경 이거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환경 보존도 중요하고 태양광도 중요하고 나의 수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단 말이죠. 어쨌든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최소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런 의명은 어떤 거? 어떤 거? 일시적인 의명. 가날 쪽으로. 잠깐 잠깐 있는 거. 자 그럼 얘는 하나 더 나갈게요. 대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그냥 총소예요. 되셨죠? 우리가 일시적인 의명은 우리가 유지 보수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설치 장소에 있다는 반복적인 의명. 자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반복적이다. 반복적이다. 그래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피부의 어레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설치했던 이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레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명은 의명은 자 그게 근거리에 있든 원거리에 있든 어쨌든 내 주위에 존재하는 굴뚝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안되나 다른 건물에 안되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안되나가 아니고 위성 안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요. 다른 건물의 지붕 그 다음은요. 간판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의명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죠. 얼만큼 짜증나냐면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실제 발전량의 10% 정도 차이가 나요. 하루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으시겠어요? 됐나요? 그 정도니까 반복적인 의명은 웬만하면 애초에 사전에 설계할 때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 땅 외에 있는 건 어떻게 또 안되죠? 아니 그잖아요. 내가 태양강한다고 옆에 있는 건물을 내가 사서 뽀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내 거예요. 내 거. 요게 이제 후 뒷면에 설치해 있는 어레이 이게 앞면에 설치되어 있는 어레이 지금 보이시니 어쨌든 화면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레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밑에 그림자가 쫙 돼서 여기 끝에까지 딱 따왔거든요. 자 그러니 어떤 거예요? 그쵸? 이걸 우리가 어레이에 이격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하단부터 이 뒤에 있는 어레이 하단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어레이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그 이격거리를 그쵸 설계 단계 기획 단계 때 계산하겠다 이거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음영 분석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음영 분석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갈 건데 자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잠깐만 자 잠깐만 나오면 여기에 글씨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냐면 짜증나라고 써있습니다. 잠깐만 짜증나 이거 이거 짜증나요. 근데 제가 안 보이신다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안 썼거든요. 왜 안 썼냐면 여러분들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실까 봐 제가 제가 이 교재를 쓰신 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자 지금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기획 단계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한 상황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건 우리가 오늘 처음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뒤에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앞으로 조금 와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우리 뒤에 있는 거 잠깐 조금만 공부를 할게요. 필요한 것만 되셨죠? 짜증나는 농담입니다. 되셨죠? 어쨌든 뒤에 있는 거 잠깐만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레이 이격거리인데 큰 타이틀이 경사가 고도가 그리고 밑에 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공식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식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좀 기억 오래 하시라고요. 되셨죠? 자 이게 왜 나왔는지 그래도 조금 안다면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되셨죠? 가보죠?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자 이 내용을 좀 알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를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태양과 발전 설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하면 그쵸?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누구다? 태양이 제일 중요하죠. 자 태양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태양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태양이 뭐 제가 태양을 잘 못 그려서 그냥 요렇게 그릴게요. 만화처럼요. 물론 얘는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파라니까 지구죠. 녹색이라고 얘기하지나? 모르겠네요. 보통 sf영화 보면 파란색 지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쵸? 여기요. 지구입니다. 자 지구가 여러분들이 뭐 지구과학을 좋아하시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전 엄청 싫어합니다. 전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저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구나 나는 자전을 하는구나 됐죠? 이거는 알죠? 아십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고 태양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고 나 자신이 자전을 하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직선 이 수직선이 공진축입니다.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은요. 자 공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구의 기울기라고 하고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자 전 축입니다. 결국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기죠. 춘 하 추동 되셨죠? 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음영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공토에 서 있는데 공토에 서 있는데 나의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어떤 때일까요? 아니면 나의 그림자가 가장 없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죠? 요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춘 아닌 것 같고요. 추도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림자가 가장 없을 때 어떤 때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주로 그쵸? 하지 여기 이때가 그림자가 가장 작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요. 자 얘 때가 어떤다면 동지 얘가 그림자가 가장 길다 길다 이거죠. 여기 짧다라고 썼어야 되겠네요. 그냥 둘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림자가 가장 길다라는 건 그쵸? 동지 때 앞에 있는 어레이에서의 그림자가 나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레이에 이격거리라고 하는 저 어레이에 이격거리라고 하는 건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쵸? 우리는 동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레이에 이격거리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동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동지 때다. 되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동지 때가 어떤 때냐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공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축이 그쵸? 저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황도라고 적혀있는데 황도가 어떤 선을 황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쭉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얘보다는 엄청 크죠? 그래서 태양빛은 이 황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온다 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이게 어떤 축이라고 했었냐면 자전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자전축이면 그렇죠? 얘를 수직으로 해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돈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90도를 이루는 이 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 써있어요. 여기 적도라고 합니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를 0도라고 얘기하고 자전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90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될 내용이 뭐냐면 자전축과 공전축의 각도입니다. 이거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첨자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는 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가끔 문제에서 다른 첨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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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기울기구나 그리고 그 지구의 기울기는 정해져 있죠. 23.5도입니다. 자 물론 2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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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점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23.5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자 이 황도가 원래 정확하게 태양과 수평 그렇죠. 지구 입장에서는 이 공전축과는 정확하게 90도인데 이리로 넘어갔으니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황도하고 여기가 아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23.5도가 되겠죠.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 이 적도를 0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여기 하얀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어떤 선이냐면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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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우리 코리아 자 우리가 있는 위도입니다. 자 위도도 37.5도 뭐 또 소수점 얼마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위도는 문제에 웬만하면 주십니다. 안 주는 건 뭐예요? 얘를 안 줘요. 23.5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위도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제가 이렇게 예.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쭉 그렇죠. 이걸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얘기하죠. 수평한 겁니다. 바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의 바닥. 물론 뭐 동그란데 우리가 서 있는 건 그렇죠. 약간 평평한 걸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때의 태양에서 오는 이 황도 태양의 광선을 이 수평선과 얘기할 때 여기에 각도를 그렇죠. 우리가 첨자를 베타 베타로 좀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베타를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 베타를 뭐라고 한다? 태양의 고도라고도 하고요. 고도 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어요.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 각이라고도 합니다. 뭐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예예요. 얘를 알아야 나머지에 해당되는 각도들이 결정이 납니다. 어떤 각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각도를 대비해서 어레이의 각도를 경사각도죠. 이거를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이 경사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파를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얘를 얼마로 했을 때 어레이의 이격거리가 어떻게 나올까? 이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첫 번째 얘가 몇 도야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은 뭐예요? 동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을 때? 남중고도 정확하게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 대략 우리 12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12시 정오에 딱 남중고도에 있을 때 그때 태양의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 동지 때 되셨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레이의 경사가 어레이의 이격거리를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타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따져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우선은 우선은 여기에 있는 태양의 광선에 정확하게 위도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 동그라미 각도 그렇죠? 여기 각도요. 여기요. 여기 각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그라미 각도 이거 같죠? 평행선에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여기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 같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각도를 지금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적도하고 얘하고 관계? 이거 위도인데 이렇게 되겠죠? 위도인데 그 다음은 이거요. 23.5도인데 지구의 기울기네 결국은 여기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자 위도를 우리가 이렇게 써서 델타라고 읽고요. 그 다음은요. 23.5도 플러스 23.5도 자 이 각도가 됐네요. 그리고 이게 수평선에서 보니까 수평한 선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90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 어? 고도가 나오는데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 났네요. 자 이거요. 자 90도에서 위도를 빼고 그 다음이요. 지구의 기울기를 빼면 뭐가 된다? 태양의 고도가 된다. 어떤 때? 동지 때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고도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높을 때 그때 고도를 결정하신 겁니다. 되셨죠?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이게 이게 문제가 총 4문제가 있어요.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때를 물어봐요? 동지 때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은요. 어쩌다가 한번 가끔 진짜 하지 때를 물어봐요. 자 그럼 하지 때는 어떤 때가 하지 때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자전축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태양의 고도가 밑으로 훅 내려간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죠? 태양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23.5도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때는 하지 때의 고도라고 하는 건 90 마이너스 위도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그쵸? 플러스 파이 23.5도가 더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있어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물어보지는 않는데 물어보지는 않은데 가끔 춘 춘추도 있어요. 자 얘는요. 그쵸? 이걸 그냥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거 얼마다? 90 마이너스 그냥 위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건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긴 다 됐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거 자 어레이 최적 경사가 저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반드시 저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냥 적정선에서 우리가 경사각을 선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90 마이너스 태양의 고도를 해주시면 자 됩니다. 되셨죠? 그럼 뭐만 남나요? 자 뭐만 남나요? 그쵸? 이 각도가? 그쵸? 맞아요. 위도에 23.5도가 남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거 이거 베타가 이리로 넘어가고 델타하고 파이가 절로 넘어가면 위도 플러스 23.5도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레이의 최적 경사각도는 보다 위도에 23.5도를 더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히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가 그래도 물론 우리 교재 밑에 하단부에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실제적인 내용을 좀 가죠. 자 그런데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1.1.1.2 이 어레이의 이격거리라고 할 때 1번 2번 이렇게 했습니다. 1번이 경사각 고도를 이용한 거 그 다음은요. 2번이 위도를 이용한 거 그러면 어레이의 이격거리라고 하는 문제가 100문제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거기에 95문제는 이 공식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공식 물어보고 이 공식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나머지 나머지 5문제에서 4문제는 4문제는 이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물어봅니다. 이거 D 다시 라고 할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나머지 한 문제는 뭐냐 결국은 10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우리 교재에 있는 위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비중이 어떤 건지 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보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자 얘는 따로 유도 안 할게요. 유도해봤자 삼각함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우리 바로 그냥 기억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하셨으면 하는 거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첨자예요. 자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현재 여기는 우리가 알파라고 썼고요. 이 알파가 태양전지 모듈의 경사 자 모듈의 경사니까 모듈을 이렇게 설치할 때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생긴 걸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형이요. 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 1m에 2m 정도 대략 플러스마에서 얼마나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우리가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그냥 모듈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타트업에서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어쨌든 모듈 이 모듈을 자 이렇게 이렇게 적층에서 나아가서 쭉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걸 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레이를 자 얘가 이제 우리가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L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의 길이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L 메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자 얘를 이렇게 설치한 거하고 얘를 2단으로 설치한 거하고 길이가 좀 다르죠. 되셨나요? 여기가 1m, 2m니까 그러니까 L이 자 이렇게 2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2m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L이 자 2m의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4m가 되잖아요. 자 반대로요. 자 얘를 1m짜리, 2m짜리를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설치도 가능하죠. 자 얘도 2단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단계 때 여러분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미리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1m, 1m니까 자 이거 몇 m예요? 그렇죠? 길이 L이 2m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L은 이 어레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직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되었죠? L 수직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에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수직 이렇게 긴 쪽을 얘기한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이 긴 쪽을 얘기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은요. 베타가 나왔는데 베타는 아까 전에 했죠. 태양의 고도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 마이너스 델타 위도 마이너스 23.5도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는데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쓸게요. 여러분도 물론 잘 보이시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이격거리 D는 수직거리 어린이의 수직거리에 사인에 가로에 180도에 마이너스 경고합계에 되셨죠? 첨자는 안 썼어요.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사인에 뭐예요? 사인고 하시면 돼요. L 곱하기 100 사인 180의 경고 고 물론 이거를 그냥 알파, 베타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전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출제위원께서 이거를 이거 베타야? 이거 알파야? 이거 A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짜증난다고요? 공식을 암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할게요. 저도 경고하고 고 이렇게 합니다. 경고고 경고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뢰의 이격거리를 계산할 때 어뢰의 이격거리를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100문제에서 95문제 나오면 다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문제 갈게요. 4문제는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물어본 거예요? 이격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어뢰의 끝단에서 어뢰의 시작하는 단까지 거리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거리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앞부분을 빼주셔야 되겠죠? 저 앞부분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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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거 직각삼각형 이 각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렇게 알파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L분의 X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코사인 알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X가 얼마예요? X가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이리로 넘길게요. X가 얼마예요? L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알파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D 다시 이 거리가 나오죠. 이게 100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그렇죠? 다음 겁니다. 됐죠? 자, 가보죠. 다음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위도를 이용한 거지 이거는 뭐 위도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위도를 이용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항목이 항목이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나눠 놓으셔가지고 이건 뭐 굳이 나눠 놓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의 고도를 물론 문제에서 태양의 고도를 주시기도 하시죠.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내실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내실 때 태양의 고도 그냥 주실 거예요? 안 주죠. 누가 그걸 주겠어요.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를 주겠죠. 그러니까 위도 주고 내가 23.5도를 더할 건지 뺄 건지 나한테 고민을 주면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문제 내시는 분이 위도를 주실 거라고요. 이 고도를 안 주시고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 얘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95 문제 나온다고요. 그렇죠? 결국은 99 문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에서 나머지 한 문제는 뭐다? 위도와 지구의 기울기를 가지고 할 것이다. 지구의 기울기는 23.5도고 위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32.5도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그림 보세요. 그림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알파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베타라고 했다고요. 됐죠? 그 다음은요. 이격거리 D고요. 이거 그림 우리는 이건 L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자 L 곱하기 자 코사인 하고요. 태양전지의 경사각 알파 플러스 자 그 다음은요. 자 탄젠트 베타의 사인의 알파 자 되셨죠? 자 이거 조금 제가 바꿔놨어요. 우리 교재에 어... 그렇죠? 우리 교재에 아마 이게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 잘못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베타 그렇죠? 베타라고 돼 있고 경사각 요거 경자로 쓸게요. 경 그 다음은요. 여기 베타 자 그 다음은요. 사인의 여기다가 요거 요걸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을 때 입실론 입실론이 뭐냐면 태양의 고도였습니다. 태양의 고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바꿔놓은 바꿔놓은 이유는 앞에 거 앞에 교재하고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하고 이거죠. 이격거리 d는 자 l에 곱하기 사인에 가로하고 일빵빵에 경 고 그 다음이요. 사인에 고 자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는 그렇죠?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여기에는 알파가 여기에는 베타가 그래서 똑같은 첨자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 교재는 조금 다르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한 문제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소리내서 말씀드렸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자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나 합격할 땐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뭐였냐면 설비 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설비 용량을 산정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잠깐만 볼게요. 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자 1.2 제가 1.2고요. 1.2.1 태양 발전설비 용량 타이틀만 있어요. 어떻게 알아? 자 타이틀만 있어요. 발전설비 용량 뭐 뭐 뭐 발전설비 용량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그죠? 발전설비 용량이라 그래서 가보죠. 자 발전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막 받아 적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 파일은 전부 다 전부 다 우리 파일 맨 위에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모든 강의 있는 걸 전부 다 PDF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책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PDF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제가 구구절절 구구절절 써놨어요. 구구절절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는 건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6번 6번만 거기 우리 교재에 태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에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가볼게요. 자 우선은 그래도 써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어뢰 설치 부지 면적을 결정해요. 발전설비 용량을 결정하려면 내 땅을 얼마큼 구매를 해야 되느냐 얼마큼 땅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이게 결정이 나면 나는 모두를 어떤 거 살 거야 A사를 살 거야 B사를 살 거야 C사를 살 거야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요즘은 요즘은 용량이 거의 560에 가까운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나옵니다. 그것도 양면용으로 양면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다 양면용을 설치를 합니다. 양면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태양이 태양광 모듈을 통과해서 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반투명이에요. 약간 그러면 뒤에서 땅에서 반사돼서 뒷면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면용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모듈의 총수가 결정이 났다. 모듈의 총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모듈의 좌우 길이의 곱의 이격거리 다 계산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듈의 총수가 곧 발전량이다. 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시험 문제 예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이 플로차트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써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설치 가능 용량을 산출을 하는데 산출 용량 설치 용량이라고 하는 건 모듈의 총수에 뭘 계산한다? 한 개의 왓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플로차트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듈을 하나 제가 샀어요. 구매할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1m에 여기 2m예요. 사이즈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얘가 얘가 A사에 A사에 이게 500W야. 500W라는 말을 쓰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 뒤에 PIC라고 해서 P자를 하나 더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대로 나올 때 되셨죠? 최대 출력일 때 5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모듈 수가 있는데 모듈이 나 이거 100개야. 나 이거 100개 설치했거든. 나 1,000개 설치했거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200개 정도 해볼게요. 100개 할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5 공, 공에 하나 둘 공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왓드 P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왓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위는 단위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여기에다가 K를 하나 붙여서 키로왓드로 바꾸고 공 세 개를 치우시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발전소의 용량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50 키로 왓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P자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모듈의 숫자가 곧 뭐다? 발전 용량수다. 발전 용량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은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 이걸 생략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상상은 해보지만 뭐 이렇게 두 줄 적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이 플로차트 이런 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자, 가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두 번째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선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A사를 살 거야 B사를 살 거야 C사를 살 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국산 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L 무슨사 거 사시고 H 무슨사 사시면 돼요. 시중에 뭐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내 모듈이 좋아요. 1, 2위 합니다. 그럼 국내 거 쓰지 뭐 AS도 잘 되고 보증도 되고 좋습니까? 우리가 출력 보증이라고 하죠. 출력 보증 출력 보증이라는 것도 국내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국내 생산품을 쓰시면 됩니다. 가격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자, 어쨌든 자, 모듈을 사는데 나는 그 모듈을 살 때 어떤 걸 볼까? 어떤 게 그 선정 기준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우리 한번 쭉 먼저 볼게요. 교재에 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효율 그 다음에 파워 토론스 토론스라고 얘기하고요. 뭐 어떻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이요. 신뢰성 자, 근데 이 신뢰성은 아, 좀 음... 용어가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신뢰성 경제성 그 다음에 인증 자, 가보죠.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효율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요? 야, 너 일하는 거 그렇게 비효율적이냐 이런 거죠. 어떤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A4 한 장 썼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효율이라는 건 뭐야? 하루 종일 너한테 태양을 줬는데 너 전기 요만큼만 생각할 거야? 정말? 이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보죠. 자,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광 에너지가 얼마만에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아, 우리가 빵 10개를 배달시켰는데 배달 사고가 나서 90개가 도착하면 효율이 없는 거잖아요.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만큼 성과가 나오면 효율이 좋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태양광 모듈에서는 일정 시간 내에 얼마만큼 태양빛을 조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로 변화했는지가 중요한 팩터이기는 합니다. 그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파워 토론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얘는 전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줄여놓기는 했습니다. 줄여놓기는 했는데 자, 이거 자, 우리 시험 문제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우리 관련된 시험 문제로 이 파워 토론스를 좀 이해해보죠.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심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면에 그릴 때 우리가 모듈이라고 그리면 이렇게 네모나게도 그리기도 하고 그냥 네모나게도 그려요. 한 번도 아니, 한 번도가 아니고 그냥 네모나게 그려요. 그런데 정석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심벌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약속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태양광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직렬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병렬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렬은 어떻게 연결했겠어요? 자, 모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병렬 연결은 자,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잔납감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 우리 평상시에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 쪽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모든 전기 제품은 전부 다 직렬로 연결합니다. 거의 99%가 아, 되셨죠? 자, 그걸 왜 그러는지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건전지라고 얘기하면 건전지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태양전지는 전지잖아요. 건전지잖아요. 자, 우리가 건전지 건 건식 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물 안 들어있잖아요. 자,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황산 용액이 들어가 있는 전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출렁출렁 안거려요. 그게 안에 젤타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리튬 이온전지 이온전지입니다. 어쨌든 전지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가 1.5V 만드는 건전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1.5V네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보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끝에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자요. 그러면 이 단자와 이 단자 여기 최종적으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전체 이걸 우리가 얼마 물어보면 이거를 단자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쵸?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1.5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V니까 자, 이 단자 전압은 3V가 됩니다. 아, 직렬은 전압이 높아지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은요. 자, 병렬은 얘도 1.5V고 얘도 1.5V인데 누가 봐도 1.5V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왔어요. 1.5V. 병렬은 아, 전압이 안 변하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전류를 한번 따져볼게요. 전류요. 자,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류가 그 전류 용량만큼 여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여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A가 나왔다라고 만들어졌다. 태양전지에서 그러면 1A가 여기에도 그대로 1A여서 1로 넘어갈 때 여기는 1A만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요. 어, 여기에도 화살표가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화살표가 하나 전류가 만들어졌네. 어, 이건 이렇게 합쳐져서 가네. 그래서 여기는 2A가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차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지금 배속으로 듣고 계시죠? 배속으로 듣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갈게요.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전압 전류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압의 단위를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전압의 단위요. 자, 우리가 전압의 단위는 공학 단위로 자,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 쿨롱이라는 단위는 전화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전자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 자, 단위만 기억해요. 단위만 줄, 퍼, 쿨롱입니다. 이 줄은 맞아요, 여러분. 줄 에너지 그때 쓴 줄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단위 전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우리 암페아라고 읽고요. 전류의 단위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쿨롱, 퍼, 세크 자, 초당 전자 몇 개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할게요. 자, 뭘 곱한 거예요? 전압이랑 전류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유치하지만 단위가 VA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뒤에 거 볼게요. 얘는 쿨롱 줄이고요. 곱하기 쿨롱 세크거든요. 자, 쿨롱쿨롱은 같은 단위니까 없어지면 얘가 줄, 퍼, 세크 자, 줄, 퍼, 세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당 초당 얼마큼 에너지를 가해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정의하셨냐면 왓드라고 하시는 분이 정의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공학 단위고 이거 왓드 그렇죠? 1회 단위입니다. 자, 얘는요. 어? 전기에서 그럼 1회 단위네? 전기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VA라고 얘기하고 얘를 왓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류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은 단위입니다. 되셨죠? 자, 어떤 거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발전설비 용량 했었죠. 제가 발전설비 용량에서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 부지에 모듈이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용량이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요. 아까 전에 우리가 500이라고 했었잖아요. 500 왓드 P 몇 개 있어요? 두 개. 자,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0 왓드가 두 개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얼마예요? 5, 20 1, 10, 100, 1000 왓드 되셨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도요. 갔죠? 아, 내가 단위를 조금 그렇죠? 여기 좀 잘못적이네요. 제가 500왓드 하고 안 할게요. 자, 500왓드 안 하고 얘, 얘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가 1.5V가 나오고요. 자, 5V가 나오고 제가 여기 1A가 나오는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1A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왓드 라고 계산하면 이거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듈이 하나의 용량이 얼마냐면 1.5와트짜리라고요. 되셨죠? 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이 발전소는 전체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3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이거 두 개 연결한 거 되셨죠? 그러면 얘는요. 얘도 두 개니까 3와트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갈게요. 자, 이거 전체 전압은 얼마라고요? 3V 전체 나오는 전류는 얼마라고요? 1A 곱하면 얼마예요? 3와트 자, 이거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되셨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어쨌든 전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얘도요. 1.5V 2A 나왔습니다. 이거 곱해서 얼마 나와요? 3와트 나온다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든 지금 중요한 건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어쨌든 우리가 숫자가 두 개 있는 건 똑같다. 그거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다. 뭐예요? 그냥 모둘 숫자 모둘 용량에다가 모둘 숫자만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또 전기 얘기할 때 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퍼토론 쓰면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킵하시고 갈게요. 얘요. 자, 얘도 효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냥 요거 하나만 갈게요. 자, 직렬로 모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전압 전리 이거 다 얘기를 한 건데 자, 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원래 얘가 우리가 설계 당시 때 이게 1.5V 1.5V 자, 1A, 1A에서 여기 1A 나왔어야 하는데 하는데 실제 설치해 보니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1V 나오네 이겁니다. 하나가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1V 나오니까 어, 이거 이거니까 그냥 이거 2.5V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고요. 되었죠? 아니라고요. 얘 때문에 얘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수의 셀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각 모듈의 최대 출력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 차이 특성 차이가 생겨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출력과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그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파워 토론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가 문제에 나오면 보기에서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되셨죠? 계산하라는 거 안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예요? 특성 차이 키워드는 뭐예요? 특성 차이 그걸로 인해서 뭐다? 출력이 감소한 겁니다. 되셨죠? 결론은 뭐예요? 발전 전압이 낮아진 거예요. 출력이 감소한 걸 의미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파워 토론스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은 우리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자,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딱 설치를 했을 때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다른 일을 보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원안이 뭐냐면 자동운전을 원안으로 합니다. 자, 자동운전을 원안으로 하다 보니 내가 설치한 그 설비가 신뢰성이 있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교재에는 여긴 조금 안 나와 있는데 고장 없이 사고 없이 너의 수명을 아주 길게 달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유지보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걸 얘기합니다. 고장이. 자, 그걸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장과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얘예요. 내용, 수명 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단어가 있어요.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내구, 연한 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되셨죠? 같은 말이에요. 그냥 수명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비싼 핸드폰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내가 떨어뜨리지 않느냐 떨어뜨리지 않느냐 잘 관리해서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은 저만 있겠죠. 그렇죠? 저도 핸드폰을 좀 오래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걸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듈의 신뢰성은 뭐다? 수명대로 사고 없이 잘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경제성. 당연하겠죠. 자, 경제성은 우리가 경제성은 무조건 저렴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효율과 신뢰성이 바탕으로 돼야 됩니다. 자, 너무 싼데 내가 자주 교체해야 돼? 에이, 근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더 들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예 좋은 걸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경제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효율과 수명을 비교했을 때 효율과 신뢰성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저렴한 걸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요. 인증은요. 자, 인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써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태양광발전서를 비롯한 모듈을 선택하게 되면 모듈의 시험성적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등재, 올리,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그 사이트에 시험성적서, 사양표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사에서 나의 전력을 생산한 전력을 살 때 그걸 보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산업표준은 기본이고 이건 표준이잖아요. 기본이고 고효율 인증 이런 것들 다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인증, 인증제도 있어야 한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버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 얘기하면 이제 뭘 얘기를 들면 조금 편하냐면 그냥 우리가 태양광 발전의 전체적인 개통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개통도라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한 심벌로 뭔가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블록선도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모듈을 표현을 할 때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듈 결국은 모듈이 모여져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어레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어레이가 최종적으로 쭉 와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인버터라고 하는 설비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결 무늬 태극마크 모여도 보통 많이 씁니다. 이걸 우리가 개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통이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개통 네, 한전을 얘기합니다. 한국전력공사요. 한전 개통 배전나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특징인 건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얘는 DC가 직류가 만들어지고요. 자, 한전 개통은 교류입니다. AC 그래서 우선은 중간에 있는 이 인버터가 DC를 교류로 변성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 통칭해서 인버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지금 직류에서 교류로 변성하는 설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에너지를 떨어난 에너지로 변화할 때 당연히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입력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손실을 표시를 할 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에타라고 얘기를 하고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 이 효율은 어떤 거예요? 나는 얼마 들였는데 넌 얼마큼 출력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은 전기에서 효율을 얘기한다. 모든 어느 곳에서 얘기하든 그냥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으로 얘기하면 그냥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퍼센트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인버터를 선정할 때 나는 어떤 걸 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볼게요. 연계하는 개통 측 자, 여기를 우리가 전원 측과 자, 전원 및 전기 방식이 일치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나오는 출력 이 출력 이 AC가 여기에 있는 한전 측의 AC하고 같은 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전 측에서 핸드폰 꽂을 때 어떻게 써요? 220V라고 하죠. 자,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220V 공부할 때 코드의 코드 모양을 보면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선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가다. 그걸 우리는 단상 2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전기 방식은 뭐예요? 단상 2선식 220V 교류 60Hz로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배전 선로에 인버터를 선결해서 연결할 거니까 나 역시 나 역시 단상 2선식에 이거 W 2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0V에 60Hz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류 만들었으면 이렇게 변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 인버터 국내외 인증 다 받아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KS 고효율 고효율 마크가 이겁니다. EO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 다음은요. 설치는 용이한가? 그죠? 이거요. 자, 이거 사왔는데 나보고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데 한 달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쓰실 거예요? 교체할 때도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은요. 비상제시 자리분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고 나더라도 네가 알아서 잘 대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꼭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리분전이 가능해야 된다. 되셨죠? 혼자서 자동 좋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뭘 연결한다고요? 축전지 부착 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설비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또는 적어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광 발전설비의 ESS라고 하죠. 자, 결국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가능하냐? 안 하냐? 그리고 정전시 혹시라도 환전전원이 끊어지면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오지에 설치되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뭐 또는 바다에 설치되는 부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거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은요. 하나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내가 너를 믿고 설치를 하고 수익을 창출해내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수명이 길고 고장도 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기계여야 된다. 그 다음은요. 자,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 이쪽에는 직류 차단기라고 하는 거 이쪽에는 교류 차단기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죠.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댁 내에 있는 세대 일반 아파트 세대에 있는 두꺼비 집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동작하는 거 잘 동작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그런 거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요. 자, 발전량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써 있죠? 여기 모니터링 시스템에 써 있죠? 딱딱딱딱 누르면 발전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어?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서비스 네트워크는 안전한가? 자, 이거 뭐예요? 음... 이거 자리 운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뭐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뭐 이런 모든 사고 상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구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종합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 사지선당이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실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2번. 자, 태양광의 유효 이용에 관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좀 언어가 조금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자, 유효라는 말을 쓸게요. 유효. 자, 태양광을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물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저장했다가 다시 보낼 때 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입사를 해서 발전이 되는데 내가 한정계탱에 보낼 때는 어떤 특정한 전기 방식과 전압 주파수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인버터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 들어오는 건 다양한데 나가는 건 일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시스템은 나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효율은 높아야죠.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들어온 걸 그대로 다 만든 걸 그대로 생산해야 효율이 높아야 내가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유효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인버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어 방식. 그걸 우리가 최대 전력 추종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원어는 모르셔도 되고 발음 별로 제가 안 좋아서 잘 말씀 안 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자, 이걸 우리가 MPP MPP 트래킹 MPP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압과 전류 모듈과 어레이 쪽에서는 이게 다양하게 인버터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파워 토론스 느낌 기억하시죠? 어쨌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 그중에서 나는 그중에서 나는 어떤 전압을 선택해서 변환을 시키면 최대 효율이 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인버터에서 잘 캐치해서 쓰겠다. 그걸 우리가 최대 전력 추종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을 찾는 겁니다. 자, 저 기능이 반드시 있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엔요. 자, 그 다음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조금 이해하기는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보세요. 자, 이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그죠? 내가 없다고요. 자, 내가 없는데 저도 6시에는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6시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야간에는 어떤 거예요? 대기 모드. 자, 왜 대기 모드예요? 그렇죠? 내가 일출될 때 출근할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9시에 출근하니까 해는 벌써 떠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떠서 원하는 인버터에서 변환할 수 있는 전압까지 발전량이 발전 전압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동작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가 뜰 때 그 사이까지 대기 상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대기할 땐 한전전원을 씁니다. 아, 그 사람은요? 한전전원을 쓴다고요. 왜냐하면 해가 없으니까 내가 발전한 전력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력을 갖다가 끌어쓴다고요. 그게 한전전원을 끌어다 쓸 겁니다. 그러니 그때 손실이 적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때 전기를 많이 쓰면 내가 발전을 왜 합니까? 어쨌든 그 다음은요. 저부하 시에 손실이 적어야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상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제가 한 10m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10m 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m 가겠다고 제가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편의점에 가요. 그죠? 미쳤다는 소리 나오실 거예요. 됐죠? 그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인버터는 한 번 세팅이 되면 그 세팅된 상태로 항상 운전이 된다. 됐죠? 야간에도 해가 뜰 때도 되셨죠? 그런데 야간 되기 전에 전에 또는 그때 그 전기를 잘 쓰지 않는 저부하 상태 결국은 내가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편의점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는 느낌? 그러면 손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알아서 조금 손실이 적게 운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인버터는 어떤 거다? 손실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도 안 났으면 좋겠고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운전해 줬으면 좋겠고 되셨나요? 최대의 출력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싶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반대된 거 아마 보기에서 찾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전력 품질 공급 안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버터의 나쁜 점이에요. 나쁜 점. 우리가 아까 전부터 모듈에서는 직류가 발생되고 한전은 교류다 보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거. 간단하게 볼게요. 생산되는 전력은 어떤 전력이냐면 이런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한 전압이 만들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전은 어떤 거냐면 한전은 그 전압이 이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고요. 얘가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변하는 교류의 형태를 갑니다. 이걸 우리가 구형파라고 얘기하고 얘를 사인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죠? 되셨죠? 얘로 얘를 만들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얘를 딱 끊어가지고 한 번은 일로 흘러가게 하고 한 번은 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인버터가 그러면 얘를 겹쳐볼까요?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 이상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P, W, M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설명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되셨죠? 이게 삼각파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걸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내가 만들어놓은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네가 쓴 건 이만큼이잖아. 그럼 나머지 얘는 어디로 갈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얘는 어디로 갈까? 전부 다 전부 다 열로 소비가 됩니다. 어디에서? 인버터에서.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매끄럽게 끊기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끊기냐면 그죠? 여기가 이렇게 막대기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거를 나중에 프리의 급수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 프리의 급수로 전개를 하면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조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한전측으로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또 나오겠죠? 그럼 또 뒤에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인버터가 이러한 방식으로 파형을 끊어서 할 때 나 힘들어. 그래서 소리를 좀 냅니다. 그 다음은요. 고조파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갈 수도 있고 나 열도 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력 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급 안전성 어떤 거예요? 기동과 정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게요? 해가 지면 끊어야 되고 해가 뜨면 다시 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인버터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배속으로 듣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잠깐만 아 짜증나요. 아 진짜 짜증나요. 이겁니다. 진짜 짜증나요. 자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 교재로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온도 개수입니다. 온도 개수요. 자 우리가 온도 온도 개수라고 합니다. 자 온도 개수요. 온도가 변화할 때 내가 뭔가 보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 개수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을 차에 앞유리에다가 놓고 내려보신 적 그런데 깜빡 잊고 이제 한 몇 시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여니까 뜨거운 열기가 막 차에서 확 나와. 그리고 핸드폰을 딱 드는 순간 으이 뜨거워.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뭐가 떠요? 핸드폰 좀 시켜주세요.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시켜줘야 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는 온도에 민감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 작동 제대로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효율이 떨어져요. 이겁니다.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발전량이 감소한다. 모듈 반도체예요. 알고 계시죠? 모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우리는 온도계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도계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먼저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갈게요. 태양전지 모듈의 온도계수 그리고 STC 조건 그리고 NOCT 조건입니다. 원어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STC 조건 우리가 표준 동작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표준 온도 동작 상태 뭐 이 정도 또는 원어는 우리가 표준 시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시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NO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칭 태양광 발전 동작 온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동작 상태에서의 태양광 모듈에 해당되는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듈 자체는 반도체 소자로 인해서 온도에 민감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온도가 국내에 존재하죠. 어떤 때요? 여름철 한도 끝없이 온도가 올라가죠. 겨울은요? 한도 끝없이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비춰서 발전이 많이 나나?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져서 효율이 좋아져서 발전이 많이 되나?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겨울철에 출력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듈이 온도가 낮고 일정한 일사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조건에서는 겨울철에 발전량이 더 많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여름철은요. 발전량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일부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물로 온도를 식힙니다. 그래서 살수 설비 청소를 위한 살수 설비를 만들어 놓고 먼지 같은 거 있으면 물청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름철에 아주 뜨거울 때 물로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발전량이 평균적으로 이건 보고된 내용입니다. 한 20% 이상 발전량이 향상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물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 그런 경우에는 살수 설비를 꼭 갖춰 놓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가보죠. 어쨌든 온도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죠. 온도 개수는 뭐냐. 모듈의 특성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를 우리가 온도 개수라고 한다. 종류가 있네요. 단락전류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이 딱 이렇게 붙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개방전압 개방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듈에서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얘를 그대로 전압계에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단 모듈이 정상적으로 100% 동작하고 있을 때 그때 전압을 개방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ISC 이 약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개방전압 VOC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PMP MPP MPP는 기억하시죠? 최대 출력 점 그때의 출력 그거에 해당되는 온도계수가 있답니다. 되셨죠? 결국은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온도계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온도계수 그리고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온도계수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단위 단위 온도니까 온도에 따라서 너의 값들이 퍼센트 비율로 변하에 라고 하는 온도계수가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실제 전류가 얼마만큼 변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요. 이거 단위입니다. 단위 그 다음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해 온도에 따라서 전력 어떻게 변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퍼센트는 전류가 몇 퍼센트 변해 전압이 몇 퍼센트 변해 출력이 몇 퍼센트 변해라고 하는 얘는요 얘네들을 전부다 포함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문제 내시는 분이 이걸 줄 때도 있고 이걸 줄 때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 때와 여기 이거 각각 줄 때마다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다?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전류의 온도 개수는 온도 개수는 플러스의 특성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변화할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출력과 전압의 온도 개수는 부의 특성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출력은 떨어지고 전압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 정도는 느낌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표준 시험 조건이나 STC 조건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품 테스트의 표준 조건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공칭 태양광 발전 장치의 동작 온도 NOCT 조건이다.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에어메스라고 하는 거라고 약칭으로는 AM이라고 씁니다. 이 A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에어메스 나중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이거 지구 태양이요. 태양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서 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문제는 여기에 대기권이 있는 게 문제죠. 어쨌든 대기권이 있어서 대기권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관통해서 나한테 딱 오면 이거를 우리가 에어메스 1 되셨죠. 그러면 대기권 통과하지 않은 곳 여기 여기 0 되셨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마다 이 숫자가 증가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나중에 에어메스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실제 그리면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식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은요. 우선은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우선 에어메스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STC 조건이라고 하는 표준 시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소자 접합 온도 이걸 우리가 모듈의 모듈의 접합 온도 표면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접합 온도라고 하는 건 모듈의 표면 온도다. 그 모듈의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요?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는 무조건 모든 온도 기준은 얼마다? 25도씨입니다.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대기진량지수 에어메스는 1.5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은요. 1조 강도는 1제곱미터당 1000W가 내려가고 있는 그 조건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조사 카다로그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이라고 돼 있어서 SDC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조건화에서 이 모델은 250W고 전압은 얼마고 전류는 얼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조건이 바뀌는 가장 극심한 건 뭐다? 온도다. 온도가 바뀌면 이 조건들은 극심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압은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고 출력은 떨어질 것이고 전류는 높아질 것이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1조 강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왜요? 입력이 바뀐 거잖아요. 이건 애초에 애초에 입력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1000W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만큼 비율로 감소할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공칭, 태양광 발전장치, 동작운동 NOCT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얘는 얘는 왜 조금 더 실용적이라는 말을 쓰고 어떠한 제조사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써놓기도 합니다. 써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되셨죠? 얘는 모듈이 동작하고 있으니 모듈의 온도가 그렇죠? 동작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라가 있겠네요. 되셨죠? 그런 조건에서 그런 조건에서 그런 조건에서 갈게요. 조건은 모듈을 개방회로로 하였을 때 도달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표면에 1조 강도는 1000이 아니라 얼마예요? 800W 면적당 왜요? 1000W는 실험실 조건이나 1000W지 현장에서는 800도 높은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는 정말 많이 와야 많이 와야 기상청에서 얘기하면 많이 와야 300? 350? 정도가 가장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그 다음은요. 공기 온도는 20도씩 기준으로 한다. 이 공기 온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앞쪽에 있는 얘는요. 모듈의 온도였잖아요. 얘는요. 공기 온도잖아요. 추위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모듈을 지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듈을 어떤 곳에 이렇게 설치할 때 뒤에 뒷면 후면은 개방상태다. 개방상태라는 건 뭐냐면 환기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15cm 정도 최소 5cm 이상은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바람도 불어요. 불는데 1m per sec니까 이거는 그냥 대류 정도 일어나는 겁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그냥 옮겨지는 정도 내가 강제로 뭔가 바람이 분 건 아니고 되셨죠? 그러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거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러한 조건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NOCT 조건에서 출력은 얼마고 전압은 얼마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마다 사실상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STC 조건으로 변화시켜서 계산할 겁니다. 되셨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비교 상태입니다. 상황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325라고 써져 있는데 전력 등급이니까 모델 번호예요. 그래서 이쪽은 STC 조건이고 이 밑에 건 NOCT 조건입니다. 똑같이 325 와트 와트 P인데 여기에 출력 지금 STC 조건은 그 조건이랑 같은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NOCT 조건으로 넘어가면 241이라고 해서 출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1조 강도도 1000에서 800으로 줄었고 되셨죠? 여러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상황 쪽으로는 출력이 조금 떨어지더라. 이 정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뭐 암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은 떨어질 것이고 됐나요? 출력은 떨어질 것이고 전류는 조금 오를 것이다. 제가 조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전압과 출력은 많이 변해요. 전류는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표면 온도를 기준적으로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NOTC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상승하면 출력이 감소하고 출력 전류는 증가하고 전체 출력은 감소한다. 뭐 때문에? 전압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사랑이 변화할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STC 조건은 1000이었고 NOCT는 어떤 거예요? 그쵸? 800이었죠. 그건 뭐냐면 100W 출력은 이 정도 나오고 1000W 출력은 이 정도 난다. 면적이 다르죠. 이 면적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이 면적이 바로 출력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출력이 변화할 거라고 하는 건 일사량, 일조량에 따라서 변화할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거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문구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쵸? 이쪽이 온도가 높은 쪽이고 이쪽이 온도가 낮은 쪽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건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 특성 곡선이라고 하죠. 이 특성 곡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쪽이 무슨 자리냐면 이쪽이요. 이쪽이 통상적으로 전압의 값을 전류의 값을 갖습니다. 전류의 값을 갖고요. 통상적으로 여기에 전압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VI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 특성 곡선이 VI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햇빛이 비춰지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특성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어쨌든 출력이 나오는 값이어서 전류의 값이고 여기가 출력이 나오는 값이어서 V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했었죠? 암페하고 이거는 볼트고 되셨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곱 우리가 VA라고 하는 왓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이면 그렇죠? 이렇게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면적이 출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많이 붙으면 출력이 올라가요. 햇빛이 적게 받으면 출력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쪽이 전류 곡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류 곡선이고 이쪽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출력이 많아지고요. 전압이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온도가 높으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더 할 거니까 어쨌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잡아두시고 기억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태양전지 모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출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전류는 조금 변할 수가 있어. 조금 높아질 수 있어.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우리 교재를 넘어가서 온도 개수를 주게 되면 온도 개수를 주게 되면 전압값은 어떻게 변할 거야? 전류값은 어떻게 변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하나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로 하나로 자 어떤 걸로 기억을 하냐면 자 이쪽으로 이거 그대로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변화하는 전압 이렇게 쓸게요. 델타 V 변화하는 전압 어떤 때? T 도시일 때 되셨죠? 자 얘는 얘는 원래의 원래의 기준 온도 25도 C 거의 원래의 기준 제조사에서 나와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를 1로 하고 플러스 여기에 온도 개수가 바뀔 거예요. 온도 개수는 문제에 줄 겁니다. 되셨죠? 온도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T 도시니까 T 도시 마이너스 25도 C 얼마만큼 변했어 온도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아 되셨잖아요? 자 요 공식을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하시는데 하시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요. 자 얘가 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보통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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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어떤 걸 주냐면 이 온도 개수가 자 퍼센트의 도시로 줍니다. 그래서 알파 이렇게 주는데 어 그 값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뭐 0.34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때 퍼센트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뒤에를 뭐를 곱했어요? 온도를 곱했죠. 그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여기에 제가 온도 여기 도시니까 이 단위에 이 단위가 퍼센트 퍼 도시니까 도시를 곱하면 이 도시가 없어지고 여기는 퍼센트만 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퍼센트를 1이랑 같이 기준을 잡으면 그죠? 100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퍼센트 도시로 나오면 마이너스 0.34 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얘를 우리는 100으로 나눠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 개수가 퍼센트 도시가 주어진다면 퍼센트 도시가 주어진다면 그죠? 공식은 똑같은데 뭘 해줘야 된다? 이거 이거 해줘야 된다. 이거 해줘야 된다.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 T도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접합 온도입니다. 셀의 접합 온도에서의 전압을 얼마로 높아질 거냐 또는 낮아질 거냐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SDC 조건에서의 표준 온도에서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알파 그리고 실제 온도 변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 되셨죠?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만약에 만약에 자 V퍼 도시를 줬다. 자 그런데 그럼 얘는요.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제 의리가 V퍼 도시 이렇게 됐다. 이거요.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해요? 1도시 만약에 1도시 변화할 때 뭐요? 순수하게 진짜 몇 볼트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쓰겠어요? 자 변화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압 25도시 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플러스 자 알파하고 가로하고 T 도시에 25도시 정도 변했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왜요? 이거 자체가 전압퍼 도시고 얘가 도시니까 도시가 없어지니까 순수하게 뭐만 남아요? 전압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얘 값에서 올라갈 거야 아니면 빠질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압을 하기는 했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출력이 나와 있어요. 출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출력은 지워주세요. 아마 우리 교재 후반부에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다 틀린 건 아니고 뭐 지우는 건 지우는데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긴 하는데 지우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계산하셔서 모든 걸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전압이든 전류든 출력이든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우리 교재에는 조금 다른 게 붙어있죠. 다른 게 붙어있어서 거기에 어 아마 요 글자 요 글자 뭐 저는 쓰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요고요. 요걸 우리가 저는 남다를 잘 못 써서 남다 원래 이렇게 남다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남다라고 쓰는데 그냥 쓰신 거예요. 첨자 첨자 그냥 쓰신 거고 저도 그냥 대충 쓸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냥 대부분 알파라고 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얘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아까 전에 우리 계산한 것처럼 자 우리 2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했을 때 대괄호 1 플러스 알파의 가로 t도씨 마이너스 25도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다른 거 우린 전부 다 플러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써있다고요. 이거 플러스예요. 플러스 원래는 원래는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다 이게 실제 전압이든 전력이든 전류든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다 얘만 나와요. 전압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조금 오해 이 교재 쓰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듈의 모듈의 이 출력 온도 보전 개수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여기 공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자 람다라고 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퍼센트 도시라고 나오면 여기에 제가 R 이걸 우리가 그냥 R이라고 읽을게요. 자 이 이걸 우리가 타오라고 읽어요. 원래는 타오라고 읽는데 어쨌든 얘도 마이너스 부호를 본인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도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100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만약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또 왓두로 나온다면 자 그냥 따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이거 질문을 주세요. 자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여기에 가로하고 1 써고 계산을 하냐 그거는 이 온도 개수의 단위에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실제 출력에 입사되는 일사량이 조금 다르게 주어진다면 자 말씀드렸죠. 자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SDC 조건이라고요. SDC 조건이다. 그래서 SDC 조건이 아니니까 결국은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값이 나왔으니 입력 값이 다르면 다르게 주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0분의 일사량의 문제 주어지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인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안 맞는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공식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에너시티 조건입니다. 여미일 오프레이팅 셀 템프레처 결국은 동작하고 있을 때 셀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셀의 온도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공칭 태양광 발전 전지의 동작 온도 실제 동작하고 있을 때 온도 그런데 주의 온도를 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실제 실제 모듈의 표면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셀의 온도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바이너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한다? 셀의 셀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합 온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셀 표면 온도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주의 온도 자 제가 그냥 에어라고만 써놨어요. 그 다음은요. 플러스 그 다음은요. 자 에너시티 조건이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800 와트퍼 미터의 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에너시티라고 하는 온도를 줄 겁니다. 그 온도를 여기다가 써주시고 마이너스 얘는 몇 도에요? 20도씨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일조량 일사량 이렇게 정해지는 걸 곱해주시면 자 실제 셀의 접합 온도가 계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주의 온도가 얼마에요. 그리고 이 모듈은 에너시티가 온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되셨죠? 그리고 실제 일조량은 얼마고 또는 그냥 일조량이 1000이에요. 또는 800이에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나서 그리고 나서 온도계수도 줄 것이고 그리고 실제 변화한 전압이 얼마에요? 라고 해서 실제 T도씨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T도씨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에서 계산된 걸로 그렇죠? 델타 V에 T 셀 온도로 도씨 이거 계산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 당연히 이 온도를 계산하셨겠죠? 계산하실 거고요. 그 다음은요. 자 기준 온도는 어떤 거에요? 25도씨 거 기준이었죠? 우리 거요. 그 다음은요. 자 1 플러스 알파 이 알파 기억하시죠? 퍼센트 도씨든 또는 볼트퍼 도씨든 자 그 다음은요. T 그렇죠? 이 온도로 고쳐달라니까 T 셀 온도 마이너스 25도씨 자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 이걸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야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암기해야 되는 건 뭐다? 이거다. 그 다음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저랑 한번 하셨으니까 결국은 공식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플러스 온도 변화 그리고 T 마이너스 25 자 이거는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접하시면 조금 짜증 날 수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에 대응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 않겠느냐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마지막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꼭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는 것도 적극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추중정리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요것만 별도의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왜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마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해결하면 뭐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요점정리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만들 거고요. 그거 다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지금 당장 이해 못했는데 이거 또 영상 또 이거 한 두 시간 되는데 이거 또 들어야 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자 본 강의는 흐름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종적으로 장이 끝날 때마다 요점정리 다 하나씩 다 집어넣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만 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 말씀드렸죠? 이거 누워서 보는 거라고요. 됐죠? 자 최대한 최대한 그렇게 여러분들 누워서 시험시험 영화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다? 강의가 좀 길어요. 자 그래서 배속으로 들어야 된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제 발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한 한 발음을 최대한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조심히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기수사 강의는 2배속으로 들어야 된다. 능력 되시는 분은 2.5배 3배속은 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3배속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되시는 분들은 3배속 안 되시는 분은 1.5 2배속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강의 다 위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죠? 그거 아니어도 그냥 교재 막 낙석하시면서 보세요. 되셨죠? 좋습니다. 조금 서론인데 말도 좀 길고 그랬는데 다음은 조금 절제해서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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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